한국의 지식 한국인아 gum 한국의 지식 다고 생각ван 한국의 지식 한국의 지식 그노데스 보러 왔어요 한국의 지식 왜 나지? 왜 나만 이렇게 이런 길을 가야 되지? 나라는 의식도 있고 성밀한 사람이 있어 하는데도 누군가의 제삼자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이 따른다를 식으로 그런 느낌이에요. 이때는 이 시절을 추적하고 싶습니다. 지금 시절을 추적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뱅뱅을 겪고, 우리가 뱅뱅을 겪고, 우리가 뱅뱅을 겪고, 우리가 뱅뱅을 겪고,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을 다 바꿨지 못하고 싶습니다. 모든 것들은 이 시절을 정해진다. 내가 살고 싶어, 내가 살고 싶어, 하지만, 내가 살고 싶어, 하지만, 내가 살고 싶어. 하지만, 걱정하지 마, 당국이 예쁘게 되었을 때, 좋은 일이었어. 우리 콜레트가 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은 아무에게나 다 샤몬의 이름을 주지 않아요